안녕하세요! 오늘은 하늘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오늘은 고추장에 넣어서 영상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고추장에 넣어서 고춧가루 고추장에 넣었어요 고추장에 넣은 후 고추장에 넣었어요 고추장에 넣은 후 양파 양파 고춧가루 이거 왜 해? 고춧가루 쑥쑥 양파 달달하고 7분정도 당면 sacrifice 다진마늘 잘 섞어줍니다 계란 그리고 계란 계란 간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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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거.. 고추 쇼핑몰 소금 체력 설탕과 후추 국물,사회를 넣고 문과 후추 설탕과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